네 반갑습니다. 오늘 꼭 봐야할 특별한 마감시황 11월 2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안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 보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연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연회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날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컴포로스 홀 1층 오페라우스 임혜역 1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오후 1시에 주식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 부산에서 강연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부산에서도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12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서서 들으신 분들 계시고 좋은 분위기로 성황리에 마감이 됐는데 성남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커뮤니케이션 함께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0.5%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닉계가 0.8%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어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모처럼 만에 큰 폭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른 여타의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금 합의하에 마무리 시점까지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금융 불안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욱더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고지곳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거래의 기술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더 작용했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지금 최근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동암 멜리가 조금 나타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 1129원 51전을 기록하면서 1130원 넘지 않았거든요. 1130원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환율도 방향성 자체가 조금 행보성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에 장기 국채 금리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금리에 대한 큰 변화가 없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한 가지 키워드로 보면 낙폭과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또 여태까지 주도를 이뤘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이 엄청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다량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오늘 시장만큼 지루한 장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종목군이 크게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보다는 그냥 평이하게 상승과 하락이 조금 나타나면서 대체적인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욱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납매장세거든요. 지금 대기표를 뽑고 기다린다면 내 순위가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납매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늘 상당히 뭐랄까 찔찔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유입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수 포인트를 잠깐만 한 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코스닥을 한 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2100포인트거든요. 이 자리가 고가곤역을 이제 여기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 못 넘어갔느냐, 그에 따른 포인트가 딱 걸쳐져 있어요. 원래는 이 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박스를 돌파를 할 때 그때 거래량이 좀 나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지금 거래대금이 안 보이실 건데 제 얼굴에 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됩니다. 거래대금. 이렇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늘어야지만 우리가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전환되면서 매수 심리로 바뀌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다시 700포인트에서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대로 돌파를 하지는 않는다. 내 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대로 그냥 시장이 쭉 가는 시장은 없다. 이게 어설프게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어설프게 빠집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돌파를 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종목이 주도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장에 대해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올라 버렸다면 완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금은 조종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추종을 해봤고 지금까지 조금 돌을 났던 코어롱티슈진이나 바이로매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어롱티슈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코어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닷권력에 대한 인보석 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봉이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봉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추세봉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봉은 조금 의미를 둬야 돼요. 고가권력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난 다음에 이 추세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 밑에서는 누군가는 잡아주는 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급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로 내려왔다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조금 더 반등에 대한 예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한 번 같이 또 보시면 2차전지 최근에 이제 막고생 많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MLCC 관련주들이 모처럼 많이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거든요. 같이 한 번 볼게요. 일단 MLCC부터 삼성전기 오늘 2.5% 올랐는데 자 그리고 사막콘덴서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사막콘덴서가 잡주는 잡주죠. 확실히 반등이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보다. 결국 이 두 가지 종목군 다 지금 바닷권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반등 자체가 추세적으로 바뀌는 반등이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그냥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격이 지금 6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6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맥시먼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거래로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에 돌리기는 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다만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이런 작은 행보성 박스권 장세를 조금 유지하면서 힘써음을 조금 더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삼성전기라든지 삼아콘덴서 이런 mlcc는 조금 위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2차전지주들이 모처럼 만에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LG화학, 삼성SDI 반등 나왔는데 삼성SDI도 어제 제가 공개방송상에서 종목상담을 해드리면서 지금 팔 때 아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팔 때 아니다. 다만 삼성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종에 대한 여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2차전지 안에서도 약간 개별적인 장세로 조금 돌입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는 2차전지가 모두 다 올랐다면 지금은 종목별로 조금씩 나눌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최근에 반등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추정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삼바에 대한 영향 자체가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의 발목을 잡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발목이 조금 잡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삼성 관련적 결국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삼성SDI가 그런 미진에 대한 여파가 조금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도록 보는 시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삼성SDI가 4분기 실적으로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이런 행보성에 대한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비단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위치적으로는 차라리 LG화학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LG화학 2차전자 안에서는 지금 LG화학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졌다. 개별주의 장세다 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어때요? 뭔가가 지금 테마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주도 패턴을 가지고 가거나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는 크게 안 보였거든요. 그만큼 조금은 눈치보기가 크게 나타났고 결국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크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은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 그래서 현금에 대한 비중은 꼭 챙기면서 시장을 바로 보자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의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잠깐 보시겠는데 현대차 어제 종목 상담할 때 그분 저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댓글이라도 하나 다세요. 아시겠죠? 어제도 종목 상담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 때 아니다. 지금 이미 앞에서 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반등이 오늘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등이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반등 자체가. 이 현대차 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아차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 이런 종목은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어팡이 지금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반등폭 자체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되지 이거를 저가를 잡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반등폭은 11만원에서 한 이 자리까지 11만원 5천원, 11만원 7천원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좀 더 붙여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금은 기간이. 지금 어차피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겪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3분기보다는 지금 환율이 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소비에 대한 부진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대차와 좀 더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종목 상담하셨던 분 꼭 댓글로 고맙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6만 1,500원인데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ODM, OEM 납품하는 기업인 한국콜마 잘 갔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마찬가지로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저가 대비 한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큰 반등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투매각을 이루고 다시 한 번도 투매각을 크게 나타내고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인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거래량이 크게 나왔음에도 반등이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하락폭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고리 깊으면 산이 높거든요. 그에 따른 반등도 저는 클 수 있다고 봐요. 엘리어트 파동을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빠졌던 자료가 26만 4천 5백원입니다. 그럼 26만 4천 5백원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가 권역이 14만 5천 5백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19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9만원도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이고 22만원도 높은 가격이라니 여기까지는 반등 탄력을 조금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봤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은 그리고 현대위아보다는 특정적인 현대위아보다는 아모르포시픽에 대한 반등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모르포시픽은 뭐랄까 화장품은 지금 살아있는 업황이거든요. 화랑인 업황 안에서 가도기를 겪고 있는 것 뿐이지 기저효과로 인한 주가적인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위아 이런 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장 자체가 예전만큼의 화랑이 되기에는 경기적인 부분 자체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줘야 돼요. 경기가 살아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봤을 때 차라리 저는 이런 업황 자체가 아모르포시픽에 대한 반등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차트적으로 똑같은 부분에서 이왕이면 저는 좀 더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베네핏 그러니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은 이제 성창 오토텍인데 성창 오토텍도 지금 바닥을 조금 찍는 과정입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여러 번의 큰 폭의 급등락이 있었지만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저는 여전히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기업이 인버터 그리고 테슬라 아 테슬라 차 좋던데요. 아 테슬라 나중에 시승이라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차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필터 에어필터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에어필터 차량용 에어필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성창 오토텍입니다. 차량용 인버터는 결국에는 직류를 교류로 연결하는 변환을 해주는 전원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이죠. 그 부분 자체를 납품한 업체라고 본다면 이 성창 오토텍이 실질적으로 2차 밴드 업체인데 주가는 항상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흑자를 꾸준히 지속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에 대한 하방도 저는 상당 부분 나타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반등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최근에 그래도 트렌드로 맞아요. 그래서 성창 오토텍도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하 프론테크인데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개별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세력주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로 인해서 주가가 3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었는데 이런 실적적인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 종목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아모르퍼시픽, 성창 오토텍, 상하 프론테크까지 종목별로 리스크 관리는 필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5일날 상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1층 오페라하우스 임역 1분 출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 주식 강연에 있으니까 그날 또 많은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 관심주도 꼭 체크하시고 오늘 꼭 봐야 할 마감시황 여기 키워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도록 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